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연이어서 대기발령 관련된 쟁점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기발령 기간을 설정하고 대기발령 기간이 끝나도록 보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 당연퇴직된다고 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든 취업계측상의 내용규정이 있다선 치더라도 그와 같은 당연퇴직규정은 무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좀 더 보충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직위해제라는 개념과 대기발령이라는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어서 실무상 해당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부서장, 예를 들어 영업팀장이다 아니면 어떤 무슨 이런 팀장 내지는 그룹장의 직위에 있다가 밑에 부하직원이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십여 명이 있다가 같은 직급의 부장급인데 다른 후배 부장이 팀장이 되고 나는 직위에서 해제돼서 평사원으로 일해라 이럴 때 대개 보면 압박성, 우리 문화상으로는 부장급의 직급에서 후배 팀장 밑에서 계속 일하게끔 하기보다는 직위 해제된 다음에 대기발령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경우일 때 직위 해제 처분이 내렸을 때 그것이 징계냐 아니냐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징계입니까? 그런데 근로자 본인들은 압니다. 회사가 나를 좀 미워해서 내가 좀 지금까지는 참 회사 먹여 살리라고 성적이 좋았는데 최근 좀 이런저런 이유로 실적이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직위 해제 시켰는데 이게 문책성이 징계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뾰족하게 회사는 야 인사권의 범죄 내에서 한 거야. 너는 그냥 부장급의 직급의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또 다른 팀장 밑에서 후배 팀장 밑에서 너는 일하면 너 월급은 나갈 거야. 물론 그 월급은 뭐 1년 있다 또 깎이는 경우가 다반사지만요. 그럴 때 이게 과연 징계냐 아니냐 하는 그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직위 해제 처분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인사권 범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잠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부족하다, 근태가 불량하다 또는 징계 대상자로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직위 해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처분에서의 잠정적 처분이라면 인사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내분해를 의도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능력 부족이나 근태 불량이나 징계 절차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잠정적 처분이 아니라 나가게 할 토끼무리식의 압박적 차원에서 그 기간이 장기간으로 이어진다면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써 그 부당한 장기간의 대기기간은 무효라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때는 징계 처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건부적인 어떤 처분이었던 직위해제가 그것이 인사권 남용으로 비춰질 만큼의 장기화된다거나 부당한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대기 발령 처분이 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었던 인사권이 아니라 인사권이 아니라 징계의 일환으로써 이것이 변질, 전환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가해지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한이면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정당한 인사권이 아니라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만큼의 그것이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인지 지금 우리가 볼고 있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서 대기발령이 불순한 의도로 전환됐다거나 대기발령 기간이 장기화됐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것이 징계성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인사권인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성으로 전환됐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퉈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대기발령 기간이 장기화됐다거나 다만 여기 대기발령 기간은 무보직을 포함하는 겁니다. 보직을 안 주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일을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일을 안 주고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한테 수술해서 배제시킨 상태에서 그냥 마냥 대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쳐서 나가느냐 회사가 그냥 아장나느냐 한번 다퉈 보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그것은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에 맞춰서 즉 권전한 상식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간이 장기간인지 아닌지 부당한 정도의 장기간이라면 무효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주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기발령과 관련된 주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